자, 제가 이러세요.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이 파란 물결, 어마어마합니다.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나요? 네! 대기 준비 되셨어요? 네! 아, 이 에너지, 이 기운, 오늘 마음껏 이 도로에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을 아주 신나게 하기 위해서 묵시게 한 번 도와주시는 멋진 형님들이 계시는데 먼저 그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멋지게 하기 위해서 멋진 짐을 소개해드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! 일단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아, 뉴발란스 아시아 지역의 다른 부사장님을 소개합니다. 다른 컴온! 이야, 이 상용이 형님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일단이 많은 이랜드 한중 스포츠 사업부 대표 김병건 장무님을 모셨습니다. 아, 공부하시죠? 이 상용이 좋으시죠? 이 형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기회를 붙네요. 예, 이 상용은 두 분에 이어서 매년 이 자리를 붙내리는 친구가 있죠. 여러분들의 친구 전세계의 영원한 피규어의 여왕! 뉴발란스 우먼스라인의 얼굴! 아, 여전히 허물 안하고 여전히 빈칫합니다. 여러분들을 영원히 시키기 위해서 직접 잘 이야기해주셨습니다. 자, 반갑고요. 일단 우리 김현 선수랑 이야기를 알아볼텐데 그 전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다른 형님! 세이헤러 투 VIP 퀄이 안녕, 여러분. 여러분, 즐겁게 뛰셔야 돼요. 하늘 한번 보세요. 너무 청량합니다. 이 청량한 상황에서 우리 김현아 선수랑도 이야기를 나눠야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지금 듣기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반가워하시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, 그동안? 네, 안녕하세요. 뉴발란스 우먼스 우먼 김현아입니다. 깔끔하죠? 야, 뭐 이런 자리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긴발 필요 없고요. 오늘 이제 뛰기 직전인데 이 레이스를 위해서 응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올해도 이제 러더서울 2028에 오게 되었는데 오늘 마침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. 또 달리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많은 분들 끝까지 힘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즐겁게 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들으셨나요? 자, 2018 러더서울 이제 곧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. 우리 무대에 계신 달혜 형님, 김명권 형님, 김현상 선수와 함께 멋진 출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영은 3 4 2 2 10 5 6 4 5 5 감사합니다.